안녕하세요. 화학자 자웅지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도심 속의 잡음을 간단히 제거해 음악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음파 형태의 잡음을 제거하는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는 무엇이고 소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상세하거나 완화시키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화학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음파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소리는 파동의 한 종류입니다. 다양한 빛 역시 파장의 차이가 있을 뿐 전자기파라는 이름처럼 파동으로 구분됩니다. 양자역학에서도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파동은 위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중첩으로부터 극단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상을 갖는 파동 두 개가 겹쳐진다면 중첩된 형태의 더욱 강한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정반대 위상의 파동 두 개의 중첩은 서로 간에 상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명칭 그대로 각각 보강간섭 그리고 상쇄간섭이라 부릅니다.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1차원 형태의 파동이 아니어도 간섭은 동일하게 작동하며 가장 유명한 예시는 이중 슬릿 실험이나 두 개의 진원을 갖는 동심원 형태의 파동들이 겹쳐지며 만들어지는 반복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파동의 간섭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외부 수음 모듈을 통해 유입되는 외부 잡음과 반대되는 음파를 만들어내 상쇄간섭을 일으켜 잡음을 제거합니다. 이름 그대로 노이즈 캔슬링을 일으키는 셈이죠. 우리가 듣는 음악이 캔슬링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캔슬링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모듈과 음악을 재생하는 다이나믹 드라이버들이 별개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캔슬링이라는 작용은 음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화학을 포함해 과학 분야에서는 분석과 측정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데이터에는 의미 있는 정보도 있지만 관심사와는 무관한 일종의 잡음, 즉 정보적인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거해 유의미한 데이터만으로 처리한 것 또한 노이즈 캔슬링의 일종이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는 분석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들을 기초선, 즉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해 얻어진 데이터에서 이를 빼는 섭트랙션 처리입니다. 스펙트럼 형태나 세기신호로 얻어지는 정보들은 기초선 소거를 통해 깔끔한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검은색 선으로 얻어진 분석 데이터들로부터 파란색 선으로 표현되는 베이스라인을 제거해 딱 봐도 깔끔해 보이는 붉은색 스펙트럼을 얻은 모습입니다. 베이스라인 제거 외에도 비교하고 싶은 데이터의 비율적 확인을 위해 표준화하는 처리도 가능합니다. 금 나노 입자의 형태에 따라 확인되는 흡광 스펙트럼에서 최대 흡광 파장을 비교하기 위한 표준화로 아래와 같은 직관적인 형태를 얻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들 모두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방식의 캔슬링일 뿐 정말로 화학 반응이나 작용에 대해 상쇄되는 캔슬링과 유사한 경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용에 기반한 캔슬링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의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언제나 세계 최고 부자 리스트 상위권에서 빠지지 않는 빌게이츠입니다. 빌이 무언가 유리관에 코를 대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 단순히 냄새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빌은 재단을 통해 악취를 상쇄하는 기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미비한 국가들의 복원 문제와 더불어 공중화장실에 악취를 상쇄해 쾌적함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죠. 강연에서도 실제 대변이 담긴 통을 들고 나오는 등 진심인 모습을 기사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향 관련 제품을 생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의 향 관련 회사인 피르메니와의 협업을 통해 악취 상쇄 작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에서는 조향사를 꿈꾸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다양한 향 회사들 중 향수나 화장품 개발만이 아닌 악취를 비롯한 본질적인 연구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 피르메니입니다. 피르메니에서 공개하는 자체적인 테스트 연구실의 장면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조향 업계의 광경이지만 실제로는 향 분야 역시 온전한 화학인 만큼 개발 및 생산 시설은 대규모 실험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취를 표현하는 단어는 여럿입니다. 배드 스멜일 수도 있고 원소 이름이나 그리스어처럼 브로모스라는 단어로 불러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쁜 향을 의미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현은 멀로도르입니다. 멀웨어처럼 나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향을 뜻하는 오도르가 결합한 단어로 만약 악취 관련 자료를 추가 조사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용어를 바탕으로 검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향도 나쁜 향도 단순히 화학 분자가 코에 후각 수용체에 결합하며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입니다. 결국 우리는 후각 수용체에 결합하는 메커니즘을 차단하거나 조절하고 경쟁시킨다면 인간이 느끼는 악취의 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냄새나는 물체에 향수를 뿌리면 향이 뒤섞여 더욱 기괴해지지만 악취 상세 분자 기술을 사용하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제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악취를 일으키는 물질은 수없이 많습니다. 화학물질 중에는 독한 냄새로 유명한 암모니아, 황화수소, 부패에서 발생하는 단쇄 지방산과 알킬라민을 비롯해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또한 채취를 유발하는 땀냄새 관련 분자들이나 분비선에서 배출되는 여러 인체 분비물들도 해당합니다. 식품의 경우에도 생선이나 양배추를 조리할 때 발생하는 분자들, 석유와 담배연기 그리고 여러 유기용매도 악취 분자로 구분됩니다. 악취 분자와 상세 반응을 하는 물질을 카운트라이터한트라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작동 방식이 있는데 향 자체를 차단해 가리는 방식 물리적으로 악취 분자를 흡착해 제거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인 화학적 복합작용으로 나뉩니다. 악취 상세제의 종류는 여럿 있지만 예로 든 피르메니이나 관련 연구로도 유명한 다른 향회사 지보단의 특허를 기준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다이액실 퓨머레이트나 제라닐 크로토네이트와 같은 분자들을 혼합해 향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본질적인 악취 상세제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적 고리에 향과 연관성이 높은 에스터 사슬이 결합한 형태가 유용합니다. 구조상 R1으로 축약된 부분에는 수소나 알킬, 알콕시 등 단순 사슬이 결합하며 R2에는 6개 이상의 탄소 길이를 갖는 구조가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될 때 상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시로 옥틸, 메톡시, 신나메이트는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지는 4 이상의 악취 관능 수치를 2.6 수준의 미약한 정도로 상세하며 벤질 신나메이트는 4.1 수준을 2.3으로 낮춰 기능이 더욱 뛰어나고 페닐레틸 신나메이트는 4.3을 무려 2.2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지만 유명한 악취 제거 소재는 의외로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쉽게 녹슬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성질 외에도 스테인리스 강은 특정한 악취 분자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주방용품으로 선호되기도 하며 비누 형태로 제조되어 스테인리스 강 비누로 손의 냄새 제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냄새 제거 방식은 화학적인 흡착 방식입니다. 많은 금속 원소들은 산소나 질소, 황 등과의 친화력이 높은데 철과 황의 화학 결합을 통해 분자를 손에서 떼어냅니다. 이후 물로 씻어내면 황화물은 씻겨가며 스테인리스 강의 활성자리가 복구됩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비롯해 톡 쏘는 듯한 혹은 자극적인 향을 갖는 분자들은 알리신을 비롯해 황이 핵심적인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강은 이와 같은 자극적 향 분자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방식으로 상쇄를 일으키는 경우는 체내에서 정반대되는 기작을 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거나 차단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로 두 개의 독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를 통해 사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국내에도 다수 서식하고 한약재로도 사용되기도 하던 투구꽃이 있으며 반대로 차단을 통해 사망을 일으키는 것은 복어의 독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생물의 유효 독성 분자는 각각 아코니틴과 테트로도톡신이죠. 물론 아코니틴과 테트로도톡신이 두 생명체에게서만 관찰되는 분자는 아니며 자기 보호를 위해 다른 생물들도 이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나의 물질이 단 한 곳에만 작용하진 않습니다. 아코니틴의 경우에도 여러 수용체나 신호체계, 작용 조절에 관여합니다. 물론 문제는 그 모든 작용들의 최종 종착지가 세포의 사멸과 이에 따른 사망이라는 데 있죠. 하지만 아코니틴이 즉각적인 유효 맹독으로 여겨지는 것은 세포의 사멸보다는 신경기능에 걷잡을 수 없는 강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신경 자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신경세포에서 소듐이나 포타슘, 칼슘과 같은 양이온이 이온 채널을 통해 내부로 유입되고 또 배출되는 과정과 이에 의한 분극이 사용됩니다. 아코니티는 채널을 활짝 열어 다량의 양이온이 유입되며 신호가 계속해서 발생하도록 유도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강화의 개념으로 소개한 이유입니다. 반면 테트로도톡신은 이온 채널을 차단해 양이온이 유입되는 것과 이로 인한 전기신호 발생을 차단합니다. 체내 모든 명령과 작용은 신경신호로 전파되어야 하는데 도구로 인해 차단되어버리니 기능하지 못해 또다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코니틴과 테트로도톡신은 너무나 다른 구조와 유래의 분자지만 체내에서는 신경세포의 이온 채널이라는 같은 곳에 작용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아코니틴은 이온 채널을 열어 강화하고 테트로도톡신은 이온 채널을 닫아 차단한다는 정도죠. 이 둘을 동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넣어준 유효량의 비율에 따라 그리고 인체에서 배출되는 반감기 등에 따라 작동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균형이 유지되는 동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지만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인체 기능은 정지합니다. 실제로 두 물질의 양을 조절해 사망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알리바이를 얻기 위해 살인사건에 활용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투구꽃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일본에서의 독살 사건이며 여러 차례의 실험 끝에 적절한 양을 확인해 사망 시기를 시간 단위로 조절했었습니다. 체내에서의 생화학적 작용에 노이즈 캔슬링이 셈입니다. 인간의 신경세포는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앞서 살펴본 아코니틴이나 테트로도톡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도구로 구분되는 물질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거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위험한 맹독 생물로도 유명한 독화살개구리의 독성 분자인 바트라코톡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아름다운 구조를 갖는 어류독소인 시가톡신 역시 이온 채널에 작용하는 분자입니다. 이 때문에 무작정 맹독 분자들을 뒤섞는다고 더 강한 독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독을 독으로 중화하거나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시가톡신류의 전압성은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에폭사이드 고리열림 반응과 이로 인한 다각고리의 연쇄 형성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독을 약초로 치료하는 것도 역시나 생화학적 캔슬링입니다. 무협지 등에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약제를 이용해 만들어진 탕약을 복용하거나 특별한 약초를 씹어먹는 장면이 등장하곤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아코니틴류의 독초 효과를 완화하는 여러 알려진 약초들이 있으며 인삼이나 감초, 대황을 비롯해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약제들이 이러한 기능을 다소 갖습니다. 감초의 유효 분자인 리퀄이틴은 작동기작은 흡사 테트로드톡신처럼 아코니틴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중독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초를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합니다. 맹독성 식물이 아닌 만큼 극단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초 과다 복용 역시 글리시리진 등으로 인해 고혈압이나 부정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생화학적 상쇄 반응의 예시는 커피와 술입니다. 대표적인 커피의 유효 분자는 카페인이며 술은 에탄올이죠. 카페인과 에탄올의 과다 복용이 만들어내는 현상은 성인이라면 친숙하실 듯합니다. 음주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있고 술이 들어간 커피도 있으며 커피를 넣은 술도 있겠습니다만 이 둘을 섞어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좋아하는 격언으로 커피와 포도주 그것은 깨어있음과 잠을 의미했다. 포도주의 최종적인 결과는 잠이고 커피의 최종적인 결과는 고향된 깨어있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말이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맞는 말인데 멋있게 쓰여있어서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처럼 커피는 깨어있도록 만드는 각성효과가 있으며 술 즉 에탄올은 진정과 수면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정확히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셈이죠. 이 둘을 섞어 먹는 음료는 아메드라 분류되는데 에너지 드링크와 알코올을 혼합한 음료를 의미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시는 여러 약초 유효 성분과 알코올이 혼합된 주류인 예거 마이스터가 있습니다. 예거 마이스터를 이용해 만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메드로 예거 밤이라는 칵테일 혹은 폭탄주가 있죠.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며 진정되지만 그것이 카페인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제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와 혼합된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술을 몇 잔 마시고 나면 억제력이 사라지고 평온함과 심리적인 무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여 알코올의 진정효과를 줄이면 정신이 더 맑아지고 취암에서 유발되는 부정적인 신체 반응도 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25ml의 예거 마이스터와 에너지 드링크 반 캔으로 제조된 예거 밤 한 잔은 초콜릿바와 동일한 수준인 25g의 설탕과 더블 에스프레소의 3분의 1 수준인 41mg의 카페인을 함유합니다. 심지어 밥 한 공기에 조금 모자란 칼로리마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적 캔슬링을 체감할 수 있음은 흥미롭지만 이번에도 대가 없는 즐거움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궁금증을 남깁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들에서도 질문으로만 나열되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요약됩니다. 독을 먹으면 사람은 왜 죽을까요? 독을 독으로 치료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커피와 술을 함께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냄새가 상세되는 것도 화학 반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외에도 약이나 음식, 환경과 재료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물질에 대함이니 화학이긴 한데 어떤 화학 반응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알고보니 다 화학이었어라는 유용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북라이프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이번에 출간되는 알고보니 다 화학이었어 저자의 전문성과 원작을 살펴보면 조금 더 흥미로울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노 마울리데 교수입니다. 독일에서 디케미슈띔트라는 제목으로 2020년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누노 마울리데는 포르투갈 화학자이며 현재는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유기화학 분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대단히 선구적이고 뛰어난 인물인 것은 빈대학 600년 만에 최초 흑인 교수라는 사실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화학계에 계시다면 친숙할 올가닉 레터스에서 부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며 흔히 금잭스라 불리기도 하는 잭스 AU의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연구활동에서도 뛰어나지만 대중적인 기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입니다. 함께 저술한 탄야 트락슬러는 오스트리아 일간지 데오슈턴다르트의 과학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화학과 언론에서의 전문성이 상쇄 아닌 보강간섭을 일으켜 만들어진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작이기도 하며 독일 아마존 과학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바 있으니 책의 퀄리티는 믿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을 먼저 읽어본 입장에서 화학학기준 스태표 공개합니다. 재미 9점입니다. 당연히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음식이나 향, 술 등은 물론이고 우주나 환경, 기후까지도 포함해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독성 역시 9점입니다. 너무나 잘 읽혀지는 글이어서 짧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저는 책을 빨리 읽는 편이기도 하고 화학책은 그보다 더 빠르게 읽긴 하지만 몰입되어 술술 읽혀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분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주제 10점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언급한 빌게이츠와 피르메니의 이야기로부터 화학적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주제를 다뤘지만 간단히 구상하며 읽어보니 책 속에서 던져진 화두나 이야기들로 아직 다루지 않은 영상 5개는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난이도 9점입니다. 대중적인 화학 이야기를 적절한 난이도로 다루고 있어 누구에게나 적합합니다. 단 초등학생이라면 약간의 기초 지식이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화학 또는 10점입니다. 화학으로 다룰 수 있는 대중서를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범위의 책입니다. 이보다 어렵고 깊게 쓸 수 없어서가 아니라 눈높이를 맞춰 최고의 수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알고 보니 다 화학이어서의 총평입니다. 화학은 물질의 학문이라는 이야기는 유명하지만 체감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 책은 물질이 존재하는 곳에 화학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느끼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들로 쓰여 있습니다. 많은 과학 대중서의 아쉬움은 흥미 유발에서 그쳐 겉핥기 단계에 머무른다거나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시화 이야기 위주로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 중도적인 수준에서 적절히 쓰여져 즐기기 좋은 책이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잡음을 지우는 노이즈 캔슬링은 화학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기능 측면에서 나타나는 시그널 캔슬링 효과도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독을 독으로 제압한다는 원리는 현실적으로 옳은 표현인 것이죠. 일상적인 케이스로 커피와 술, 곧 카페인과 에탄올은 각성과 진정 측면에서 서로를 상쇄하는 화학적 캔슬링의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